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허브 빈방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빈방에서 보여드릴 복현동 장례아파트 전세입니다. 1억 5천 중문이 다 설치되어 있고 이런 스티커 부분들은 다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신혼부물과 살고 계셔가지고 아주 밝고 환한 느낌이 드는 것이고 왼쪽편에 보시면 이렇게 주방이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거실이 확보되어 있고 맞은편으로 보면 이렇게 복현동의 어떤 복현동에서 가장 핫하고 비싸게 평가되고 있는 자유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가 다 인접해 있고요. 베란다 쪽 공간은 이렇게 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공간에서 거실 쪽으로 보면 이렇게 방이 3개입니다. 방이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욕실 쪽으로 또 방이 한 개가 있습니다. 방이 다 크고 사이즈가 크고 밝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압박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또 LED동으로 다 구성되어 있고 샷이 또한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복현동 장미아파트 전세 1억 5천이었습니다. 5층 중에 4층이고요. 빈방점 쇼쩡.kr에서 또 부동산 플랫폼 빈방에서 장미아파트 검색하시면 더 많은 매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